다시 일어서는 용기, 중앙경제평론사에서 편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소설 형태로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성공한 세일즈맨이자 생명보험사 교육 담당자이며 과거 실패의 시절부터 비밀 노트를 전수받고 변화된 자전적인 이야기를 주인공 강산을 통해 들려줍니다. 또한 중간중간 비밀 노트라는 형식으로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나 보험 에이전트가 반드시 익혀야 할 노하우도 수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제기를 몸부림치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실행에 용기가 던져주는 감동을 전합니다.